비행기 비행기당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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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알아 날 알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너를 찾을 테니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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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가요? 여기가 보는데 여기서 보는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비행기 비행기 랍테스트 따라다 가야 되겠네 하실 때가 있나? 하실 때가 있나? 던킹도너츠 카페?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다는 다른 카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무인 카페 치면 나와 무인 카페 무인 카페 그냥 거치면 되겠는데 아리바 마을 카페 무인 카페 노을 언덕 용두암을 보러 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용두암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용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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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왔습니다 용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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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름다운 에 가다 피경과 해약 아 아 아 아 날아가고 있네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4 석유포에 집주체 판다구요 으 으 으 주차가 좀 나빠서 주차하느라고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으 아이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아이들이 오지요 으 으 으 으 으 카메라랑 끄내야 될까 으 어 뒤트로 트렁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으 올라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요 으 나를 지나고 그런 으 아 안녕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걸 의지 여기까지 이 용담 에서 아 으 으